자 이번거는 은장대전 자 은장대전 시청자 개인가에 갈게요 방제 좀 바꿔야 그 다음에 피그 로버는 침투 좋고 자 그 다음에 상대편 팀 상대편 팀은 안나오나? 어 자 상대편 팀 보시면 자 이팀은 윙이 없잖아 윙이 없으니까 가운데로만 가야되거든 가운데로만 가면 게임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윙플레이를 못해 제가 아까 그래서 이팀은 에브라 가출한다는거랑 그 다음에 윙이 없다는 얘기 가운데로만 간다는 얘기 했던거 같애 자 그러면 게임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자 먼저 시작부터 잘못됐지 자 로본을 윙이다 놨으면 로본을 써야지 이 자리는 지금 로본 큐떡 줬어야 돼요 자 이거 로본 큐떡 줬으면 로본이 굉장히 예쁘게 딱 여기서 잡습니다 뭐 얘랑 경합 붙을수도 있는데 경합 붙어도 큐떡은 우리편이 유리해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큐떡 날렸어야 돼요 자 또 타이밍 놓쳤고 자 이팀 보시면 이팀 보시면 윙 위로 비었잖아 물론 지금 두 분 다 포메이션이 안좋아 두 분 포메이션 둘 다 안좋구요 자기의 제가 두 분 포메이션 바꾸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 자 위에 비었는데 위에 패스 안하죠 위에 패스 안하죠 가운데로 주잖아 어만데 어만데 패스하고 자 아래 줘야지 자 이런 상황 있죠 자 이런데 미니맵 보시면 위로 주던가 아니면 아래로 한번 주고 지금 위에 비었잖아 아래로 주고 얘가 내려올 때 다시 주던가 아니면 방향전환 하든가 해야죠 자 그래 위로 줘갖고 여기서도 봐봐 위로 줬으면 위로 줬으면 위로 한번 더 주는게 좋죠 여기서 가운데 왜 줘 가운데 왜 줘 어이없는 패스 위로 땅볼로 풀어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 땅볼로 가세요 땅볼로 땅볼하고 측면으로 긴게 큐떡 하나 주는 것만 할 줄 알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측면 벌려주면 좋았죠 그래 이렇게 가야지 자 앞에 주고 그렇죠 좋았죠 여기서 크로스 가야지 자 완전 좋았어요 자 이번거 완전 좋았는데 좋았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토티가 크로스 올릴 때 한발자국 더 걸어갔으면 좋았어 약간 달리면서 올렸죠 논스톱으로 차다 보니까 이게 봐봐 차면서 밸런스가 무너졌죠 S패스 주면 되잖아요 S패스 주면 편하게 풀어갔는데 여기서 의미없는 큐떡 나오잖아 의미없는 큐떡 자 여기서도 수비가 패스미스 자 여기서도 늦어 여기서 잡자마자 바로 지금 제껴졌잖아 그럼 바로 패스 줘야죠 이럴 때는 W S로 길게 줘도 되고 W로 줘도 되고요 이럴 때 줬어야지 큐떡 줘도 되고 자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도 놓쳤고 자 공 놓쳤죠 루즈볼이지 달려가고 있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화살표 누르면서 S 눌러요 위로 가면서 S 누르던가 아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 아 근데 키보드는 여기서 S 누르면 선수 전환되려나 그거는 공중볼 패치 되기 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서 S 눌렀으면 좋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큐떡 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 보시면 미니맵 보세요 얘 있죠 자 얘 있고 미니맵 보시면 앞에 비었잖아 얘 줘도 됐어 지금 이 상황은 무조건 큐떡 날리면 대박 찬스 납니다 볼키퍼랑 1대1까지 쭈루룩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야 역시 시야가 시야가 안되죠 이렇게 좋은 찬스를 못보면 굉장히 게임이 어려워져요 아직도 안 늦었어 아직도 안 늦었어 얘 라르송 같은데 자 지금 늦었지만 지금 줬죠 늦었지만 방금 시작했고 여기서 크로스 와야지 자 이거 좋아 여기까지는 좋았어 자 요거는 괜찮았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제일 아쉬운 거는 여기서 빨리 줬으면 굉장히 아래쪽 특히 좋은 찬스는 났는데 좀 많이 아쉽죠 여기서도 빨리 올렸어야 돼 자 너무 많이 내려왔어 저 크로스4가 시즌카라서 왼발이 아마 좀 안 좋을 거야 자 크로스 능력치도 안 좋고 정확히 모르겠네 시즌칸 크로스토 자 여기서 역습 자 역습하죠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안 뛰네 위로 뛸 때 퓨덕쯤은 좋은데 얘 누구지? 공격 참여도가 안 좋은 거야 얘 위로 안 뛰죠 얘 누구야 얘? 얘 누구죠? 아 얘 누군지 모르겠네 부트린가? 왜 안 뛰지? 지금 제 얼굴이 화면이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네 이따가 봅시다 자 박멜로님 땡큐 별풍선 아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주고 위로 주는 게 더 좋았잖아 위에 비었잖아 위로 주는 게 더 편했는데 아래로 빨리 주든가 그럼 자 지금도 아래로 안 줘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줬으면 여기서 논스톡으로 여기 줬어야지 굉장히 불... 여기서 개인기를 왜 치지? 개인기를 왜 치지?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위로 줄 거면 위로 줄 거면 여기서 주든가 왜 여기서 삽질 다 한 다음에 주는 거지? 수비도 더 들어왔잖아요 그쵸?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자 여기서도 또 필요 없는 계획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습관성 개인기야 습관성 개인기 공 잡고 드리블 왜 쳐요 여기서 공 잡고 아래 줄 때 있고 한번 꺾었으면 빨리 위로 주든가 습관성 드리블로 이상한 패스하고 자 이렇게 드리블을 치면 걷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 무너지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아쉽고 자 여기서 패스 전개 좋았고요 아 여기서도 아쉬워 자 여기서도 주고 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여기서는 달려면 위로 한번 꺾든가 아래로 오면 주고 하든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건 약간 무리 패스 거기다 로버는 로버는 오른발이 아미죠 아쉽고 자 여기서도 필요 없는 개인기 근데 요거는 조금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약간 우리 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 자 요거는 괜찮았고 자 여기서 완이 엉켰네 자 이분이 만약에 더 여기서 잘 풀어갔으려면 자 주고 반대쪽 여기 비었잖아요 여기 비었죠 요런 데 줬으면 좋았는데 여기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지금 얘가 뛰어들어가잖아 이렇게 얘한테 한번 주는 것도 방법이 있고 위로 줘도 되는데 재꼈죠 여기서는 얘한테 줬어야 돼 여러분이 급한 마음에 앞으로 주기 쉬운데 수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면 힘듭니다 자 여기로 여기로 주면 좋았는데 자 이분 또 봅시다 자 이럴 때도 보시면 위에 비었죠 위에 지금 비었잖아 우리 편 많잖아 이럴 때 줘야지 자 줬어 좋았고 한 번 더 주고 그렇지 아 좋았죠 자 좋았어 자 이거는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 자 간결한 패스 후에 마무리 크로스 좋았구요 요거는 좀 아쉬운 게 제가 크로스 올릴 때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 반 잘랐을 때 여기 근처에서 크로스 올리는 게 좋다고 했죠 여기 근처에서 여기서 약간 급한 느낌 있었어 그래도 이건 좋았어 역대 지금 플레이 중에서 제일 좋았구요 자 이분 보시면 패스가 늦죠 개행기가 너무 많아 불필요한 개행기 자 불필요한 그리고 자꾸 가운데로 가 지금 이분은 포메이션이 아까 전에 비엘이 가운데로 몰아가는 포메이션 같은데 윙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만 갈라서 하니까 계속 무리하게 가운데만 밉니다 이분은 포메이션 바꿔야 돼 본인이 가운데 뚫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포메이션이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났죠 자 후반전화만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운장대전 개행가기 마치겠습니다